아 좋아요와 구독구독 부탁드립니다. 섀도우의 보스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갑니다. 아 그럴까요? 알겠습니다. 안돼 안돼 아!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래도 레벨이 낮은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아 됐네요. 넥스트페이지 2페이지지 이거 아니 발판 뭐야 막 떠있는줄 알았네 떠있는줄 알고 도망갈라 그러는데 ㅎㅎㅎㅎ 오케이 넥스트페이지 3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써보죠. 한번 써보죠. 아 잘못 눌렀다. 아 이거 클릭하면 나가는거거든요. ㅎㅎㅎㅎ 나 여태까지 누르고 있었는데 클릭하면 나가는거거든요. 아 좋은 정보였습니다. 저는 눌러야 나가는줄 알았는데 아! 아 저 왜 죽었어요? 물량 먹었는데 잘했습니다. 한번씩 죽어줘야지 아니죠 아니죠 이게 오차스킬이 1레벨인걸 좀 감안을 해야겠지 이해하셨죠?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지 1레벨이라는걸 좀 감안을 해야겠지 잠시만요? 1레벨이란걸 좀 감안을 해야겠지 1레벨이란걸 좀 감안을 해야겠지 2레벨이란걸 좀 감안을 해야겠지 곧 다 나왔네 소울중 아 이거 수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레벨이